전문가들은 어느 쪽에 좀 집중을 했을까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 주식 디자인 연구소 박정식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시은 팀장님,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보셨나요? 태양광 관련 기업인 OCI 가져와 봤습니다.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에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확대가 되고 있는데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EU에서도 태양광 생산의 25년까지 2배, 그리고 30년까지 3배 확대할 것으로 목표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수혜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국내에서는 한미 태양광 동맹에 따라서 그에 대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탈중국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중국이 태양광 시장에서 큰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국내 태양광 기업이 수혜를 얻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 증가에 따라서 원자력보다 크게 증가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탄수 중립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발전은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태양광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니까 폴리실리콘에 대한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OCI 같은 경우에는 치킨게임에서 살아남은 폴리실리콘 국내 유일의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폴리실리콘 가격 상승에 따라서 수혜를 얻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폴리실리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손익분기점이 7kg당 7에서 8달러인데 이달 폴리실리콘 가격이 약 32달러이다 보니까 그 수혜를 얻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 예로 정제마진을 한번 들어볼 수가 있겠는데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정제마진에 대한 손익분기점이 낮지만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110달러 선을 넘다 보니까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OCI도 비슷한 흐름이 연출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늘어나는 수요에 따라서 공급을 맞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치킨게임에서 살아남은 기업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의 수혜를 얻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3분기 폴리실리콘에 5천 톤을 추가적으로 공급할 것으로 예정하다 보니까 안정적인 매출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고요. 러시아 에너지 문제로 인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문제가 가시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빠르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중장기적인 기대가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원자력뿐만 아니라 OCI 같은 태양광 그리고 풍력 관련주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OCI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종목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박정식 대표님. 네, 동국 SNC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풍력 관련주들이 지금 10초부터 상승력을 강하게 보였는데 동국 SNC도 마찬가지로 강한 상승력을 보였습니다. 현재 동국 산업 계열의 풍력발전 업체이고 풍력발전기 핵심 품목인 윈드타워를 자체 기술로 개발,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남 신안군 앞바다에 16만 가구에 대한 전기 공급이 가능한 200메가와트급 해산풍력단지를 건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당히 많이 부각을 받은 상황인데 역시나 EU에서 러시아 에너지를 벗어나려고 원전과 풍력발전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려는 의지가 내부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신재생에너지 관련 주들이 최근 태양강부터 풍력발전까지 부각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거래량이 좀 강력하게 붙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조정을 받으면 다시 제공량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한 5,66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재차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한 7차원 정도 자리까지는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